문재인 대통령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중동 따뜻한 나라를 지금 외유입니까? 무기 수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봉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미 다 계약 다 끝나고 정상 외교라고 일단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AE의 무기 수출 조단위의 아마 방산 수출로서는 최고의 많은 액수를 이렇게 UAE의 아랍에미레이터 아닙니까? 그게 수출하는데 제길도 했다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다 기업체들이 알아서 이뤄놓은 사안 아닙니까? 가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무슨 조율을 했다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물밑 협상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임종석과 관련해서 특사로 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또다시 버킷리스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또 동원되는 거 아니냐 중동은 또 안 갔으니까 중동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그게 작동된 게 아니냐 안 그랬다면 사실상 또 왕세제 지금 왕세제와의 정상회담도 물론 다른 이유 드론 공격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었다면 UAE 입장에서도 그것을 마다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다 끝났는데 형식적인 것만 있으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안 만나도 돼가 아니었으면 그쪽도 절박했으면 어쨌든 거기까지 간 대통령 부부를 이미 계획도 돼 있는데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결국은 또다시 여행병에 걸린 그런 버킷리스트를 또 채워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도 세 번인가 네 번 미사일을 쏘아 대고 있지 않습니까 1월 5일, 14일, 17일 이렇게 쏘아 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훈 안보실장만 남겨놓고 한번도 상황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퇴임여행을 간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로 마지막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5월까지 또 가지 않겠나 아직 안 가본 곳이 남미가 있고요 아직 뭐 5대형 6대주 중에 안 가본 곳이 있어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최근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수반들 수상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해외여행에 한 서너 배를 나갔다든가 그렇게 보도를 한 걸 내가 봤는데요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워낙 코로나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고는 지금 어떤 정상 외교에 나서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동거는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불효 불급하게 실무회담이지 국빈회담 뭐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예보 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효 불급해서 하면 실무회담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금 호주를 또 국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중동까지 꼭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2020년 9월 22일에 서해상 북측 소연평도 부근에서 해수북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사살돼가지고 불에 태워진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편지 내가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위를 밝히겠다 뭐 그런 내용이 그때 편지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런데 그 편지를 18일날 청와대에 반납을 해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제가 반납을 하기로 했으면 사실 대통령은 외국 나갔습니다 그럼 비서관이 와서 정중하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죠 제가 왜 분노를 했냐면 아예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반납하러 갔는데 물론 그것이 큰 이벤트처럼 보이면 빨리 달려와서 비서관이 내가 정중히 받겠다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땅에 내려놓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경찰이 내가 이거 잘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 아들의 절규를 마지막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회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치 빚더미 때문에 월북했다 아들로서는 또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멍해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전후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라 라는 내용으로 아들이 5일 10월 5일에 이렇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만약에 대통령님의 자녀 손자라 해도 지금처럼 하실 겁니까 부친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면서 저 또한 아버님처럼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빠의 명예를 꼭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러자 문재인이 10월 13일 날 이렇게 답장을 냅니다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부친을 존경하는 안타까움 가슴 절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안 겪고 세상을 살게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아예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1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재판부에 이 가족이 저기를 합니다 공개해달라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죠 해양경찰이 보고했던 것 중에 감청한 거 빼라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 빼고 보고한 내용을 공개해달라 당신들이 안 밝혀주니까 공개하라 그랬더니 판사가 이건 받아들였어요 꽝꽝꽝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를 해버립니다 이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유엔인권사무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이건 공개하라라고 권고를 해요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평화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아니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사망에 대한 진상을 좀 알려줬으면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그렇게 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기밀과 관련된 사안은 빼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망이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하라는데 폐경이라든가 청와대는 그냥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종전선언으로 관련이 있나요 아니 계속 되풀이되는 건 이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답니다 그게 공개되면 한반도 평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북한에서도 김여정이가 야단을 칠 것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내용들을 함부로 공개를 하느냐 남북관계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럴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의 약속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안이 월북했다라고 지금 공개 해경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해경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왜 근거도 안 되고 월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거는 밝힐 수 없는데 월북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근거를 얘기하고 월북했다고 해야죠 단순히 빚 때문에 아니요 우리나라예요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 그럼 다 월북합니까 지금 가계 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몇 십만 몇 백만인지 아시냐고요 그분들은 그럼 다 월북할 수 있는 그런 참제적 범죄자입니까 국가가 가계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월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규정을 했다는 건데 단순히 빚 때문에 월북했다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UN 인권 헌장에도 나와 있는 위배되어 있는 그 해상에서 보호는 하지 못할 만큼 피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 제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항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투명하게 모든 걸 밝히겠다고 아들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꿀먹은 벙어리에다가 그것에 분노해서 편지를 준다고 했더니 경찰로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위선적이었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쓴 편지에도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대답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가장 큰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국가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없었고 그 사건이 났을 당시에도 대통령한테 그 다음 날 오전에 8시인가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대통령은 또 오후에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가고 그 후에 수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해경이 발표한 게 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북을 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문가들도 실종 지점에서 지금 38km로 낮 떨어진 그 지역까지 사람이 수영을 해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수영 대신에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선박에 그 정도의 무게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선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부유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기관 장치가 있는 그런 보트라든지 또는 고무보트라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혼자서 그 한 야심한 시간에 북을 향해서 혼자서 갔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한테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불신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도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대화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대니까 유엔 안보리는 말할 것도 없고 환미일 외교장관 뭐 이런 회담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미국과 일본은 지금 경고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대화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유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변주해서 계속 사용하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그 말의 화술을 지켜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쐈을 때 수초 만에 1분 이내 최소한 마하 10 정도의 어떤 속도로 우리 서울을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당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중지하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4번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만 따지면 역대 어떠한 정부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의 시기와 내용과 진로 따졌을 때 더 많은 수많은 도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발을 하자마자 대통령이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게 지금 걱정입니까? 아니면 수초 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한테 국민들이 바라보고 요구하는 그런 답변이 고작 대선을 앞두고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걱정인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발이라는 말조차도 못 오고 이게 김혜정이가 지침을 내렸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렸지 않습니까? 지침을 내렸죠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냥 유감유감만 하기 그러니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해가지고 유감 앞에 지금 모든 수식어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유감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정부가 이런 정권이 국가가 정말 고등학생의 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묻는 데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외유만 다니시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 말? 뭐 그러는 거 없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 몇 개월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야 진짜 임기 말은 맞기는 맞구나 완전히 풀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고등학생 자녀의 울부짐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은 북한군에 의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남편이 동생이 동생이 특히 형님 그렇게 열심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진짜 동분소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외침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그 편지까지 발라보니까 그 땅바닥에다 놓아왔더구만요 경찰이 가로막고 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어찌됐든 이 한 아이의 단순한 어떤 절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생명은 도대체 누가 보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누가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인가 그건 국가가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절규를 국민들의 의문과 절규를 경찰로 답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